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limiting.. 하연이 어쨌든 교육이 돈 delete attention, 많이 벌잖아요? 많이 벌 때는inkuvie DW cb가 어떤amientos?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에 빨아기가 있다 보니까 입시철에 사실 많이 불러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입시철에는 예고 선생님들이랑 많은 선생님들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? 예중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돈을 잘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쁘고 있어? 당연히... 아니야! 아 죄송해요! 아니요! 아니요!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저 행사 있다고 했을 때 끊었는데 제가 자퇴했던 학교였어요 심지어 거기 제 친동생이 다니고 있었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많이 날린 케이스인데 근데 보통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뭐 사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름 예쁜 거 두 개 샀어요 그래서 50만 원치 그냥 넣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8 주식하는 게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자라서 아 주식 아 몰라 몰라 안 해 안 해 이랬는데 전 적금에 넣어 적금 주식에 안 넣고 다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왜 해요? 근데 제주에도 이제 사람들은 꽤 하는 사람이에요 뭐지? 왜 이렇게 뭐 술 술 술 술 먹는 거야? 아니면은 어 조금 요새 술 술을 떼기도 했고 또 적금보다 그래도 적금보다 그래도 이제 이제 배틀니까 전 코인을 2018년도에 했어요 저 피자집 했을 때 아 조각날 피자집 근데 이제 코인을 같이 조각이 나긴 했는데 근데 누나는 살롱하시잖아요 저는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음 잠시 돈 벌려고 한 거는 아니고 통화 다니다가 이제 이게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분위기랑 그 나랑 바로 그냥 나는 해야겠다 그래서 막 벌었던 분 다 네 그 안경 네 네 지금 반반 생각나는 근데 뭔가 궁금했을 거 같아요 어 반팅을 하시는데 아 반팅 아니에요 누나가 더 아니 네네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수적인 거에 자꾸 신경을 쓰면서 내 거를 점점 못 챙기는 분위기들인데 다른 건 좀 포기하면 되지 않나요? 온전히 하고 싶은 것만 아 그게 안 아 표시 안 되는 거구나 아 근데 진짜 제가 전 지방이 고향이여가지고 부모님을 너무 뵙고 싶어요 옛날에 늙어갔던 거다 각각 확 더 늙어하는 모습 보고 아무도 아무도라도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날은 속 안 되는 거 아 아니 가사 스킬 안 돼 이렇게 써요 그냥 호구로 거짓말하고 근데 저도 아빠 생신이 한 여섯 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? 무용하는 분들 중에 그 분들이 사실 무용이 주 컨텐츠가 전혀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작도 무용이 아니었고 광고랑 이렇게 아니면 기획사 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용만으로는 힘이 굉장히 딸리지 않나 우리도 유튜브 할 때 무용으로 유튜브 찾지 않잖아요 레시피나 웃긴 영상 찾거나 그런 게 가서 자연스럽게 무용이라는 게 스며들어와야지 나 나오는 거 아니죠 맞아요 너? 아 잘해 잘해 아 저는 유용하는 사람 중에 유튜브로 제일 재밌을 게 뭔가는 하기꺼 아 이 중에서 가장 파워하는 유튜버 너 몇만 퍼졌죠 형님? 진짜 몇만 명 어떻게 저 혼자 그냥 매일매일 연습해서 300개 300개를 올렸어요 그게 180만 회를 봐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슈를 받은 것도 본질적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요즘 센스나 자기관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용을 300개만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무용가들의 특별한 몸배 이스퍼 승관이가 몸중에 좋지 않아요? 저는 공연장에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뻗었나 그게 똑같은데 너는 연습을 안 해도 지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많이 먹는 편이에요 세공훈 씨 먹는 거 약간 타고난 게 아니고 안 찍는 채 그런 것도 있겠지? 저는 웨이트 같은 거 아예 안 해서 챙긴대로 살아서 눈치 않게 judgments 그분은 그냥 이러고 색이 생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